아아! 얘들아! 안녕! 하나 둘 셋 쥐야! 어우 쥐 사만드네 쥐! 아이고 아이고 일로 가보자 지우 있는 쪽으로 지우 엄청 커 지금 눈 놀랄걸? 아빠 그 왜 이렇게 커? 나랑 비교가 안 되는 거 같아 이거 땀끝만 있어 아빠 잡아줄게 이야 성공했다 하나 둘 셋 아 이쁘다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는 사람이야? 응 응 웃어요 아빠 보고 치우고 어떻게 오세요? 네 아 아 아 아 아 아 그러니까 엉덩이네 놀프otch 또 momento 으음 교수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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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빠 귀여워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